피디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음식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릴지 제가 지난번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의 음식 효능은 바로 7,8월의 제철인 포도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었습니다. 네 피디님은 평소 포도를 좀 즐겨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포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7월,8월에는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의 효능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 포도의 효능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포도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쯤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과일이죠. 그리고 포도는 한의학에서도 오랜 기간 약체로 활용이 되어온 과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와있나요? 한의학서에서는 포도는 원기를 붙어둔다, 그리고 혈액을 풍부하게 한다,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린 만큼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합류하고 있는 포도는 과육뿐만 아니라 이 껍질, 포도 껍질에 있는 영양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직 효능에 대해서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게 벌써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의 효능 첫 번째는 뭔가요 원장님? 네, 포도의 효능 첫 번째는 심장 기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에 합류되어 있는 식물 섬유질인 페틴은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침저물을 용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는 심장 발작,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피디님도 의료인이신데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 콜레스테롤이 어떤 콜레스테롤인지 혹시 아시나요?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이고 동맥 경화를 촉진하는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도 껍질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레스베라트롤이 혈관 확장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덕분에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 포도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이 포도의 효능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어디일까? 피디님 혹시 예상이 가십니까? 포도하면 떠오른 나라는 역시 와인의 도시, 오르도가 있는 프랑스겠죠? 맞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포도주, 와인을 굉장히 즐겨 먹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프랑스인들은 육류, 버터, 치즈 등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소구권 국가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셨습니다. 프랑스인의 역설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현상은 술을 많이 즐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이는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혈관의 산해를 막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이겠죠. 포도의 효능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 포도의 효능은 무엇인가요? 네 포도의 효능은 두 번째 포도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포도시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노인성 치매라고 불리는 알츠하이머의 진전을 늦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의 모 대학의 연구팀인 실험용 쥐에게 포도시의 폴리페놀 추출물을 5개월 동안 투여를 해봤는데 기억력 감태에 영향을 주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신경 독소 물질이 실험 이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한 단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포도의 효능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포도의 효능 세 번째 포도는 피로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잖아요. 포도당의 포도가 진짜 이 포도예요. 그만큼 포도에는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포도당과 과당은 소화를 촉진하고 피로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신체를 향상시키는 과정을 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도는 알칼리성 식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산, 탄인, 칼슘,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도 함께 품었기 때문에 피로회복을 위해서 드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피로감이 많은데 이번 여름 포도를 제대로 한번 챙겨 먹어봐야겠습니다. 포도의 네 번째 효능은 무엇인가요? 네 포도의 효능 네 번째 포도는 해독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포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석산, 사과산, 그리고 펩틴, 비타민B 컴플렉스, 탄닌과 같은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러한 포도의 성분들이 장에 원하는 활동을 돕고 해독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변비를 해소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몸속 노폐물을 원활하게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각종 노폐물이 몸속에서 뭉쳐서 생기는 결석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로 포도의 작용입니다. 이러한 포도의 해독작용은 해독기능을 담당하는 간의 분함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파괴된 간세포를 재생시켜서 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포도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가장 약한 체질인 금양체질, 금음체질에게는 포도가 두 개에 해당하는 과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포도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해독작용이 뛰어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포도는 정말 유익한 과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섯 번째 포도의 효능은 무엇인가요? 포도의 효능은 다섯 번째 포도는 혈액순환 개선에 뛰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도에는 폴라보노이드의 일종인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발휘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고 혈액의 효능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심혈관 개선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은 어디에 많냐? 바로 포도씨에 많아요. 그리고 포도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포도씨, 포도 껍질을 같이 먹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제가 포도를 좋아해도 씨랑 껍질은 같이 안 먹었었는데 앞으로는 포도를 먹을 때 씨와 껍질을 함께 먹는 게 좋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와 껍질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포도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블랙사파이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껍질을 같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씨와. 그래서 이런 샤인머스켓이나 블랙사파이어 포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권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효능이 많은 포도를 먹어서는 안 되는 체질과 먹으면 좋은 체질, 그런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원장님? 네, 포도는 사상체질상 태양인에 좋습니다. 칼체질상 금양체질, 금음체질에게 동그랍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상체질상 소양인에게도 좋아요. 그래서 토양체질, 토음체질에게도 역시나 유익한 과일도입니다. 이 네 가지 체질은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과일도 바로 포도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관해서 소음인에 해당하는 소양체질, 소음체질은 한 세모 정도입니다. 나쁘다까지는 아니지만 주 한 2회, 많게는 주 3회 정도까지만 드실 것을 권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상체질상 태음인에 해당하는 목양체질, 모금체질은 X, 그러니까 해롭습니다. 포도가 몸에 해로운 체질이죠. 이분들은 되도록 포도를 드시지 않으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드시더라도 소량만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오늘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포도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다음번에는 어떤 음식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주실 계획이신가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음식은 비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환의 한의원 박철지원 원장이었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